갑시다 아이고 골드를 아직 못봤어 얘도 뭐야 이건 또 뭡니까 또 또 또 도망치는가야 돼? 이때 가래 딱따구리까지 나오네요 아 이거 이거 뭐가 있는데 이거 니 마 누구 누구 안하나 아 비니 주겠네 비니 주고 아 이거 맞았네 오케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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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합시다 유당벌레 귀여운거 같죠 자 하이짱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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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앗 하이 쭉쭉쭉쭉쭉 쭉쭉 쭉 쭉 쭉 쭉 쭉쭉 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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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도 맞아? 이걸 또 맞니? 와, 이걸 또 죽어? 세상에 잔인한 게임같이니라 침착, 침착 침착, 침착 자, 여기서 하이짜 하아 쭉쭉 보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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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가면 안되고 그렇지 먹어주고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, 이 키가 와우 아우, 짜증나 키 굉장히 짜증나네, 이거 가만히 서서 하는 거 자, 여기서 하이! 그렇지 느낌 좋아 개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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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샤오밤이 아우, 샤오밤이 아우, 진짜 키 너무 작나네 이거 아우, 샤오밤이 어, 수박랑이 어서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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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게 말로만 듣다 그게 게임입니다 아우, 짜증나 컵패드라는 게임입니다 망했다, 다시 깨, 다시 하자 망했어 그림체가 굉장히 예뻐요, 그래픽이 자, 여기서 아니, 이게 왜 안되냐고, 이게 망한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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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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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비권 다른 맛을 전해주네요 으 짜 짜 짜 짜 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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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다시 야 으 죽여 주네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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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예 아니 yz 4 여기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? 아직 늦지 않았다고? 2시간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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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야이 진짜 개 최신 어서오세요 너무 하잖아 자 자 하잇!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확연해 천재가야 굳이 빨리 갈 필요 없어 저격 저격 자 오케이 천재 빨리 갈 필요 없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얘 뭐지? 어어어 그렇지 옳자 야 따 따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뭐야 야 저게 왜 나와 갑자기 아 깼다 1달 깼다 와 저게 왜 나오냐 네 이해를 못하겠네 잡고 가야 한다고? 저걸 잡으라고 지금 아 아 저거 원래 잡고 가야돼? 깼는데? 야 돈받다 가자 다시 상점으로 아 저 보스에요 원래? 어 오 아 저거 잡는거야 원래? 자 이거 이거 맞지? 오비 오케 오케이 믿음 현재 앤 굿 데미지 믿어 슬로우리 굿바이 이뷰 하이요 자 그렇지 자 누가 나에게 메세지를 보냈어 메세지 어떻게 보지? 하이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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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버가 D 세다고? 로버가 뭔지 몰라 일단 운 좋게 보스를 한마리 제껴내요 저게 운 좋죠 자 탭 아 바꾸라고? 우와 야 유도인데 유도 이거? 유도 이게 좋은게 아닙니까 이거? 야 왜 좋은거 아니에요 이거? 유도인데 완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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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딜이 안좋아 이거? 바꿔야지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치는 춤추는거 같아 사운바춤 아 아 아 아 맨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쌈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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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아이고 내려가야 되는데 춤추는 것 같아 오케이 피해주고 야 집중하긴 힘들다 이거 집중하긴 힘들다 이거 아 아 가능하겠습니다 아 캐릭터들은 되게 마음에 든다 근데 그쵸 마음에 들지 않아 캐릭터인데 뭐가 펴주고 아 저때는 못 때리는구나 와우 맨 자 위로가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 얘들 너무 심하지 안되지 위로가서 아래로 옵니다 아래로 오케이 자자자 저거 뭐야 저 뭐야 페이지 바뀌었나 와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아 저음부터 못하게 와우 아 이거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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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hooks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없 braucht 된다 그 어 으 으 으 으 와 c 그 거기에 그 각이야 그 각이야 그리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저 아래는 저 시야 뭐 어떻게 못하나 으 아 어 어 이거 으 아 시 어려워 어려워 으 싸 싸 싸 으 아 아 저걸 맞으면 어떻게 합니다 아래에 아래로 가서 아 위로가서 아래 위로가서 아래 피해주고 피해주고 위로가서 아래 아니 저 시작도 맞게 하면 어떻게 하냐 진짜 도망가니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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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힌다 아래 우려 우려 위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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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저 손치수도 맞나 위로가서 아래로 갑니다 장금 미사일 피해주고 아래로가 위로가서 아래 아 아 야 너무 너무 신경써야 너무 많다 미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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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 아 아 아 아 아 위로가서 아래 아 아 위쪽 아 아 아 이쪽이 쪽이 쪽 당근 미사일 피해주고 이거 맞으면 어떡해 이거 맞으면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지 같은 거 아 진짜 아 네 기술 하나 기술 두개 달렸죠 아 네 죽음 위 위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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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제발 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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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거지가 저렴해 이거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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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고 친구야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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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아 PS 특히 아 5 으 음 으 해 주고 당근미사일 피해주고 위에 아래아래아래 제발 이런거 좀 마셔봐줄래? 이거 빨리 싹을 없애야 돼 이런거 당근미사일 피해주고요 야 진짜 사장님 고추가루 좀 빼주세요 어려운 녀석이랍니다 다시하자 이렇게 어여게 하지 않는다 이거 없애야 되고 이런거 자 아래아래 당근주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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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위에 아래에서 위로 오케이 기관총 자 이제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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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 돼요 위에 위에 조심해야 돼요 아니 내려가면 흡 acquiring 그렇지 x4 그렇지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AM 자 거기 다 being here 다 being here 빠져나 때까지 다 being here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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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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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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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고있어 너무 잘하고있어 너무 잘하고있어 자 거의 다 꼈다 거의 다 꼈다 흩사기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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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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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나온다 땀나오면 땀나와 제가 이래봬도 메탈 슬럭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거 저기 왼쪽 위에서 끝나요 저니까 이전도지 쭉쭉 깹시다 이게 누구야 이번에 아예 그 부모스에요 부모스 악마의 그 오른팔이라고 하시면 돼요 음..오... 여기 고양이가 들어왔네 니가 다음 북두에 갈수있어 생각하니? 그 이런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천재야 니가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갈 수 없으니까 그 말은 뭐야 이게 뭔 말이죠 아 제가 이거 지금 이쪽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아직도 안 깬 데가 있다고 꺼지래요 이 캐릭터가 되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에요 갈게요 아직 안 깬 데가 있나보네 하다가 울었을거라구요 보자고요 자 이 다 깼네 또 뭐가 나왔지 아직 안 깼 데가 있나? 다 깼잖아 깼고 깼고 이거 아니고 안 깼 데가 없는거 같은데 가봅시다 일단 좀 보조무기를 좀 사야겠어 보조무기 있을거 같은데 보조무기가 뭐야 보조무기가 뭔지 아시는분? 아니 이게 궁금하게 내가 보조무기가 모르겠어 보조무기를 아 이거 너무 모르겠어 아 이게 보조무기 책이서 그런 뭐 필요 없구나 아 여기 앉겠네 자 개굴 두 마리죠 야 너희들 지금 먹던거 지금 뱉은거에요 이마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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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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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올케 잘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하고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있습니다 nodig 투 про한답어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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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것 같았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야야 야 야야 이렇게 !!! 진정이 진정해 진정해 아 진짜 진정해 진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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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 어딜 때라도 에너지 막 따라야 될 아 불안에 젖어 젖어 젖은 불안한 데 팍 샵 5 형질을 먹었소 동전백기 동전백기 얻을 치는거 오케이 고양이 세마리 보지 으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아 아 아 아 자 못나오게 이렇게 하고 쉽죠 쉽죠 오오오 다시 벗어주고 벗어주고 자 다이옵니다 다이옵니다 극딜 극딜 오케이 극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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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자 합차합니다 합차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고양이 세마리 황소인데 이게 다른데 오케이 야 내 커피드 영상 봐 놓기 잘했다 역시 알고 모르고 차이가 큰 것 같아 퇴퇴 자 이번에 고양이 세마리 세 마리였죠 필살기 짜식아 오 이겼어 나이스 퇴퇴 오케이 좋아요 나 좀 잘하는 것 같죠 이제 퇴퇴 좀 한 듯 커팩 가자 자 자 이제 저희 증서를 다 얻었으니까요 다시 저기로 갑시다 이제 열어줄 거예요 깔끔하게 플레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오 오 누가 이거 진짜 했나보네 미스터 킹자 다음 목도를 향해서 갈 수 있다 빠이빠이 가네요 자 여기부터 다음 주에 가네요 어 잠깐만 애들아 잠깐만 오 오 신께 감사해라 내가 너를 잘 너희를 잡았구냐 난 너희를 만날 수 있을걸 알았단다 오 여기도 됐어요 음 너희들의 강함이 강해지는 거 날아갈수록 잘하는구나 늘순비어 매치폴 너희는 언젠가 그 방문제 그 킹다이스랑 맞짱 뜰 수 있을거야 그리고 어쩌면 악마랑도 맞짱 뜰 수 있을거야 최종 보스랑 오 오 세상에 진짜 그렇게 생각해봄 물론 하지만 이번 내버려 어 너희가 그 영혼 계약서를 다 모아야지 악마랑 만날 수 있다 올리다니 어 어 뭔가 시간이 오면 옳은 결정을 하라 라고 하네요 대충 해석합니다 자 여기부터가 또 새로운 지역인데요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페들